보고싶어 나도 도대체 언제부터 당긴건데? 왜 말 안해줬어? 나랑 한소주? 근데 주경아, 나 이거 주면서 고백해볼까? 넌 친한 친구랑 한 여자 좋아해본 적 있어? 아니! 너흰 왜 같이 들어와? 보통 남자친구 집에 놀러오면 앨범같은거 보여주고 막 그러지 않나? 둘이 계속 말 섞는 것도 싫고, 눈 마주치는 것도 보기 싫어 그럼 우리 못 만나는거야?